Q. 마주보는 게 부담스러워지세요. 월끼리 마주보는 사야겠습니다. 왜? 서비스네요, 지금. 서비스네요, 서비스네요. 앞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 노래가 뭐였죠? 우리는 여기가 어울리는 사람들. 우리는 여기가 어울리는 사람들이라는 노래고요. 저는 제가 성격이 좀... 자기 비하면 좀 자주 하는 편이라서 뭔가 더 어릴 때 처음 봤던 인디 공연이 솔직히 저는 좀 많이 실망스러운 편이었어서 근데도 다들 뭔가 자기가 표출하는 거를 확보하게 됐으니까 그것 자체로도 의미 있는 일이구나 싶어서 만든 노래인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가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삼성과 의상으로 얘기하wl 소란스러워는 거리는 지금 축제가 한창이고 그곳에 끼지 못하는 우리는 숲속에 모여 흉내를 내기로 했어 우린 여기가 어울리는 사람들의 우산을 모아 일으키려고 전부의 꿈을 마음으로 흉내려 너가 더 흉내지 않는다 나만 나랑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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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눈물이 고기가 어울리는 사람들은 우선을 보아 이렇게 다 되어 전등을 보고 나무대로 달아 더 가을 밤을 맞으려다 우리는 여기가 어울리는 사람들은 우선을 보아 이를 피어가 전등을 보고 나무대로 달아 더 가을 밤을 맞으려다 더 가을 밤을 맞으려다 나랑 나란 나란 나라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늘어나서 늘고 비교통하고 전문을 보고 나무의 목표가 다가올까 모짜렐라 박수